이 뉴스 마칩니다. 이 뉴스 마칩니다. 꼬보가 안 잘되면 베이컨 이 뭐의 나이 지타 이 뭐의 나이 지타 그리고 이 너무 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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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And we have an opportunity to really help usやって자. We have something with our country and for one person we have a country. If we are in Kenya have a country that we can have a country where we can have a country we can serve as well. We have a country that we have a country. And we have a country who is in Norway and they have no city. We have a country that is in Australia. And we have a country that has its own country. We have a country that is in Sydney. 안녕하세요. 에드윈, 어떻게 할까요? 고맙습니다. 제가 손님이 들을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퇴치랑 이 사람은 에드윈, 어떻게 할까요? 에드윈, 어떻게 할까요? 고맙습니다. 이 사람은 에드윈, 이 사람은 담에게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나는 인간에 부르는 앨범을 나 licence 아니면 또 신났을 하면서 저도 인간에 부르는 앨범을 수 있었지요. 저는 앨범을 사업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단LES B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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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사에서는 마침내, Sydney, Australia. 돌아받으시고요. 우리 전화 공정 прим을 할 수 있다면 우리의 connection, 우리의 관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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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침내. insulin If you go to Sydney, Australia? 네, i'm the你想 fuego. 촬영ier 후에alyst, 그iono 사귀 derm Walter Wren Sidney, 그저, your head. 역시, 우리 직기들저 GaiaAS가 응원ember지, 그런데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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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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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oo. Thank you. 은 이 마지널에 관한 정부가 이제 강조하는 등에 일어난 노인 sitting,과 함께 강조할 수 있는 경ó지로 각각은 이 마지널으로 centrale 전문가를 제작하면 맞을 수 없는 나Luc. 평소, 이 마지널은 꼭, 그 입장에 관한 나뉘에 관한 나뉘에 관한 나뉘에 관한 나뉘가 있습니다. 그의 과도가 있는 것에 대해 얘기합니다. 이 과도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얘기한다고 말하는 것은 나는 그의 과도가 있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에 대해 그의 과도가 있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은 그의 과도가 있는 것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내년 그 다음, 그 시각 세계에서 관계가 연결해서 단어를 만들고 있는데 전국이 연결해서 연결하는 모든 것이 연결하고 있습니다. 연결하는 모든 것과 함께 연결하는 모든 것과 함께 연결하는 모든 것이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각 세계에서 연결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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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ñor, 어떻게 하는지가 잘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중요할 수도요. 우리는 고유의 정치적 소형에서 많은 것이 중요한 기술입니다. 우리는 잊지 않고 수업이 있는 방법이 목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유의 정치적 단 helfen에, 아마도 다른 방식으로, 그리고 이를 또 바쁘게 연구하고ane 사계를 통해 이뤄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고유의 정치적 기술을 통해 경제적 경제적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서 무엇을 도와 드릴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고맙습니다. I'm going to talk to you about the community. I'm going to talk to you about the community. During this pandemic and during Corona, it affected the people in the community and society. So, I'm going to talk to you about the Dennis and the people in the country. I'm going to talk to you about the community, and you're going to talk to us about this in Australia. I'm going to talk to you about it. I'm going to talk to you about the community. So, I'm going to talk to you about it. 우리가, 우리가 우리에게는 공사에 대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말이죠 . 우리는, 우리의 친구와 함께하는 새집이 있었고, 우리가 친구에게서하는 길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을 응원해야 하는 것 같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산군이 주로 딱 오는ittel의 technolism입니다. 오늘 Boydhia, 우리 도련에게 전화가 되었습니다. 우리 도련에게 전화시키는 안팎입니다. 그럼 우리 유산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 가족과 함께 은혜를 부를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해 우리 유산군이 지식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재 자유가 성장합니다. 대상원에 우리 유산군, 일단 우리 유산군을 지식하려고 합니다. 그죠. 저는 이 영상에서 바로 바로 알렐라. 수확하고. 수확하고. 괜찮으신가요? 감사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저는 한 번 더 내쉬로 남은 이상의 조언입니다. 그런데 제 24년의 조언을 받은 것입니다. 제 24년에서 오신 분이 정의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는 행정들은 이 21일에 저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4월 14일 날씨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시행 시행시я 많은 이 상황에 따라서 시행시 wouldn't happen if we had been sick or not. 그리고 이즈가 나뉘을 사과 같이 거래는 건가 다 users 그런데 요즘 가사가 이 고 causing 우리의 차량이 아니다 우선 우리가 권위가가 지급하는 것을 이제 보니 한사람 관리 사과 조선을 Elliott 미처 과거의 정보가 도전 경험을 지원합니다 그것은 아니에요 그 다음 시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찬양을 하는지 말은 네, 나는 대신에 학생들은 사귀를 및 하는 다이사야 ै아다 같이 보자 적 Blessing ै아다 같이 배우고 다 같이 가야될데 ै아다 가지 아시피 ै아다 ir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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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시, 우리 지역구의 화학당부에 있습니다. 저희엔 잊지 않게 보존한 기업을 진행합니다. 이 잊지 않게 보존한 기업을 진행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기간에 대해서도 시기전하인들, 안전한 기간에 대해서도요. 10 days. 우리에게는 많은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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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는 74%의 사업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사업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사업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사업을 통해서 지원자들이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이런 증거를 환영하는 것들도, 이렇게 많은 사람을 경험하게 빼고, 이렇게 코로나에 대한 경험을 경험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코로나는 꼭 있어? 감사합니다. 한글자ара, 이 상황에서 가장 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construction services, everything, construction industries,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여행을 돌아가고, 여행을 넘는 거에요. 쌓은 마산을 입고, 나가야 한 번만 더 하잖아요. 결혼 thirty 사람은 휴대폰으로 되거든요. 저는 서류에선 저리에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코로나. ディニア에 관해 tried to find what happened to us, what happened? ॹ Ranjia, I wasn't here at the end, what happened? ॹ Ranjia, I was here at the end, I was here. ॹ Ranjia, I was here in the economic system, I was here in person. ॹ Ranjia, I was here among the essential workers? ॹ Ranjia, I was here in the community during the Covid period.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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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치에서 나머지, 저는 , , , , , , , , , 인생에게 잘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이동을 걸고, 우리에게 잘하십시오. 다시 인식을 해 먹은 중, 나에게 잘하니, 예수님을 그리기 위해 한 번의 삶을 볼 수 있는데 나의 공원은 더 많이 받는다,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일하는지? 그렇게 시작하네. 그는 그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많이 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의 위치에 대한 COVID-19에서 안전한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있으며 나는 그것을 더 많이 받는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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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stralia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수는 오프라안이 있는 것이고 저는 5.000 Л. 그런데 아무리 참여한 자리에서 우리가 한마리씩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교수는 우려면 말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하는지 모르겠지 그것은 이것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집에서 오는 곳이 계속 안어울던 곳에 이 집에서 오는 곳이 없다는 거죠. 이 집에서 오는 곳에서 오는 곳이 집에서 오는 곳이 있다면 ensure that the program is worked for no longer needed if we just did not expect to get it we just did not expect to get because? don't expect to get the exact same unit So, don't you understand? but there's no PRC DIRECTOR that used to be. there's no PRP is made that ONG we just found you in order. so, what would you like to call? I think there's no PRC, but our program will be managed to make sure that our CRC is provided with people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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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가지고 있다든지 말아야? 이건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네, 감사합니다. 여기가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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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에 이 말씀을 했을 때 같은 경우도 면이 있는 것 같을 것입니다. 바다를 보니까 치료가 없으면 다가 augurs적으로도 600. 저희가 약 600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응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요. 나의 마크 조직이 없어도 어떤 의미가 있다면, 그리고, 인간에 많은 곳에서, 이런 곳에서, 이곳에서 마스크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가 없다고 하는지, 무슨 소리가 없다고 하는지. 그곳에서, 그곳에서, 이곳에서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ach other窓에서 당신이 awake, 당신이 화장실을 물을 담아, 항상 자기 화장실을 담아 다행히 사람들이 우리에게도 상상할수있고, 다시 당신을 즐기고 오는 마음을 11월 12일이 그래서 그때 우리의 시절을 가르치게 하다가 오늘은 우리의 시절을 가르치게 하다가 우리의 시절을 가르치게 하다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오늘 저녁때 코로나가 있다가 물론 지금 시기에 장면이 또 직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직선은 1.5ミn이에요. 300명 정도만 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건 아름다운 사람으로서 지금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이 사람은 한 명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알 수 있는 상황을 안하고 내가 알고 있었으면 내가 알 수 있는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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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지 말아야 나는 지금 우리에게는 제작지원에서 제작진신이 있다면, 제작진신을 통해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저는 제작진신과 제작진신의 제작진을 통해 제작진신을 통해 이곳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저는 제작진신을 통해 이곳은 제작진신과 제작진신을 통해 이 상황에 대한 문제는, 이 상황에서 집안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집안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대한 내용을 볼 수 있는지, 이 상황에 대한 내용은? 네, 이 상황에서 집안이 생긴 COVID-19에 대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먹으려고 간이오리도 되었거든요. 포도룩에 가든 오리도 음미가 먹으면 좋습니다. 난 이 온몬에 가든 분들이 왜 저를 해야지? 내가 이는 온몬에 가든 거기에 가든가. 온몬에 가든? 온몬에 가든가. 잘 안냐든가 인물津에 가든가. 왔든가 이가 집에서 널 왔어요. 그래서 온앨에 가든가. 온앨에 가든가. 오온앨에 가든고 그 가지가 있는 것이죠? 엉덩이 나의 장점에 의해서 그 교육을 원하는 자세를 물지마는 나의 장점이 배웠다고요 보니 어떤 편들이냐의 정식들을 정식을 가진 상태는 그것을 포함한 주에서는 그리고 코로나의 피아리는 그것은 결과가고는 코로나. 얼마나 큰 감정된 것들은 아니죠. 하지만 Islamic 오늘의 주요. 매일 가장 큰 의미는 이안가 된다면 그 모든 것을 환영하신 것입니다.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주요. 오늘의 주요. 오늘의 주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오늘 제주 Bijan타수와 함께 부모님을 큰 일을 합니다. 으로도 동선을 받을 수 있습니다. human 공부로 나는 많은 분들을 passarけれ 아니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많이 얻기 위해서 가족을 위해 하는데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공부가 많은 성장과 함께 부모님을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계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이 온다. 그리고 이게 아무리 많은 분이 他们의 하나가 어떻게 내이진 시에 내이진 시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